10년 된 자동차라 하더라도요. 요즘 엔진처럼 성능 좋게 사용할 수는 없을까? 배출가스는 적게 나올 수는 없을까? 고민 아니겠습니까? 10년 이상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오고 검증받은 이 부품들을 소개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출고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나오지만 노후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없습니다. 이 노후경유자동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배출되는 매연은 최소 80% 이상 저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비용은 정부에서 90% 이상 국고 보조를 하기 때문에 차주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모든 저감장치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 승용차 여성들은 운전 못했습니다. 핸들이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파워핸들이 나왔죠. 엔진의 힘을 빌어서 핸들을 편하고 쉽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핸들은 편했지만 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엔진에게서 힘을 빌어왔던 거죠. 요즘에는 엔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전기로 핸들을 조작합니다. 그만큼 엔진의 힘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소개하는 장치는 엔진의 힘을 덜어주는 장치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오일 펌프 또한 크랭크축이 회전을 하면서 펌프가 작동되니까 부활을 받았을 때는 엔진이 그만큼 더 힘들게 구동되는 거죠. 그런데 이 듀얼 파워를 장착함으로써 불필요한 압력을 해제시켜줌으로써 힘이 더 높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만 킬로 정도 탔어요. 그랬는데 이거 달고 나니까 차는 소나타인데 파워는 그랜저크 파워가 나와요. 스타트 빠르고 엔진 소음 줄고 부드럽고 원인이 뭔가는 모르는데 하여튼 다뤄보면 알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정말 좋아졌습니다. 10년 전과 비교를 할 때 같은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는 약 10% 정도 그리고 출력은 30% 그리고 매연 배출가스는 50% 이상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도 이렇게 엔진의 성능을 높이는 이런 부품들을 잘 찾아서 이런 노후된 자동차, 10년 된 자동차에 적용한다면 획기적으로 엔진의 성능을 높여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옥석을 가려서 잘 찾아서 적용한다면 자동차의 성능을 높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